반갑습니다. 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정크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D-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던 날짜가 세자리수에서 두자리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긴장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 90여칠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해서 너무 또 조급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차분하게 서둘러라, 즉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조급함을 갖고 차분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데 계획도 없이 마음만 바쁜 경우 있죠.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바꾼 경우에는 결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고 냉정하게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루지 않고 서둘러서 미리미리 여러분의 계획을 달성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차분하게 서둘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죠. 그렇죠? 차분하다는 것과 서두른다는 건 다른 뜻인데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한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 투스가 썼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이탈리아의 중요한 금융 가문의 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분한 마음을 잃으면 안 되지만, 잊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나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차분하게 서둘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항상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은 시간을 주어줘도 그 결과는 다른 거죠.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만 지금까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다수는 일을 몰아서 해요. 매우 부지런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덜 미루는 거지, 일을 전혀 미루지 않고 열심히 계획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사람들은 그 기간에 집중하기보다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여유를 갖기 때문이죠. 근데 기간이 딱 다가오잖아요. 한정된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갔지만 사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2학년 때 실감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3학년 때 조금 실감이 나죠. 근데 T-100일이 오기 전까지는 또 별로 시간의 촉박함을 안 느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겠죠. 근데 나만 지쳐진 게 아닐까. 다른 친구들은 이미 개념 강의 끝났고 문제풀이 끝났고 모의고사 풀던데 나는 아직도 개념도 못 끝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다수의 사람은 몰아서 일을 합니다. 학원 강사들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비슷할 거예요. 휴강 기간, 수능 끝나고 그 다음 개강까지 한 달 넘게 기간이 남아있고 많으면 한 45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요. 45일 동안 딱 n분의 1로 나눠서 교재를 집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교재 집필의 구상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도 찾아보고요. 추가될 내용도 찾고요.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도 분석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교재 원고 넘기기 일주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의 뛰어난 점은 뭐냐면 일주일 오랜 기간 한 2주에서 3주 기간 자료도 수집하고 교재도 구성하고 일주일 동안 교재를 쓴다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교재 쓸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일을 몰아서 하는 건 똑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첫 번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집중력을 발휘하면 그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보다 3배 정도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 쓸 수 있지만 집중을 못하면 그냥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다수는 일을 몰아서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집중력을 발휘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을 발휘 못하고 마음만 급해지게 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의가 조용한 것?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며칠이 남았어요? 90일 정도가 남았구나. 여러분 90일이면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강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네가 하루에 12시간 공부한다고 계산해봐. 12시간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를 더 못 맞겠니? 그럼 네가 하루에 한 문제씩만 더 맞는 거야. 그럼 90일이면 몇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어? 90 문제.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공부했는데 내가 한 문제를 더 맞는 건 계산하기는 쉽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 더 맞는 거예요. 그럼 90 문제를 더 맞아. 보통 대부분의 문제 배점이 2점이잖아요. 그럼 180점이 올라가네.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 9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구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구나 하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90일의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점씩 올린다? 물론 이게 머릿속에선 가능하지만 현실 속에선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가져도 된다고요. 90일의 기간 동안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은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면 안 돼요? 이제 이 기간에 그냥 행위함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즉 내가 90일이나 남았으니까 뭐 공부는 초칙이지. 90일 동안 하루에 1점씩 올리면 와 하루에 2점이겠죠? 하루에 한 문제니까? 2점이네. 180점이 올라가네. 오 180점 올라가면 만점이 넘는데? 그러면 안 되지. 60일 동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즉 90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자기가 돌아봤을 때 와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공부를 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여유를 갈 때 삶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치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존경할 만큼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와 쟤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얘기할 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몰아서 하지만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과 실패자,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주의 환경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심적 환경이고 공부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제 집중하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런 학생들은 나 개념을 정말 충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90일 중에 약 45일은 개념 공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개념 공부는 아니다.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60일 동안 개념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풀이 빼고 아 나 모의고사만 이제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공부를 하는 단계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가 있고 문풀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는데 와 이걸 단계적으로 다하기가 힘들어요. 왜? 대부분 개념 8주 정도 하잖아요. 심화 몇 주 정도 합니까? 6주 정도 합니다. 문풀도 한 6주 정도 해요. 모의고사 짧으면 4주 길면 얘도 한 6주입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와 뭐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맞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표를 세운 다음에 나는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를 가겠다. 그럼 심화와 문풀은 아 조금 심화와 문풀은 아 너무 완벽해지는 건데 이 과목에선 내가 원하는 게 100점이 아니야. 또는 50점이 아니야. 뭐 이 등급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과 모의만 해도 되고요. 아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다. 개념을 철저히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나는 개념과 심화만 하고 싶다. 또 어떤 학생은 아 개념은 생각나는 것 같은데 개념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반수인데 개념은 웬만큼 알고 있는데 문제풀이 능력이 떨어져. 그럼 그런 학생들은 아 나는 문제풀이만 공부하고 오히려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내가 모르는 부분에 개념을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뭘 해야겠어? 수능을 봐야겠어.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버릴 것과 챙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개설해 놓은 개념 심화 문풀 모의고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성실했던 학생들은 다 따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못 따라온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버린다는 건 되게 불안해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생이 안 한 걸 한 것을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면 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딘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뭐 1등급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2등급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3등급을 원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마다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은 1등급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고 2등급을 맞춰서 나는 아 그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논술로 대학 갈 거야. 학생들마다 대학 진학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아 2등급을 맞추면 돼. 근데 2등급을 맞출 때 정말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건 그런 단어는 있다면 아 이건 한 문제 아니면 이 단어를 버린다고 해서 내가 2등급을 못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이 가능한 목표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각 과목별 나의 목표에 수능 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3월 4월 6월에 몇 등급을 맞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경쟁자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은 올라가지만 등급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뭡니까? 상대평가잖아요.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올라가고 나의 성적도 같이 올라갔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학생보다 더 폭넓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과목별로 내가 3월달에 몇 등급을 받았는지 4월달에 몇 등급을 받았는지 특히 6월달에 몇 등급을 받았는지를 가지고 과목별로 수능 등급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있겠죠. 과목별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단원이나 집중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그래 버려야 할 단원이나 버려야 할 문제가 있다. 이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볼 때 물론 1등급을 맞아야 될 학생과 만점을 받아야 될 학생은 모든 단원과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지만 뭐 내가 수학에서 2등급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 내가 집중해야 될 단원 집중해야 될 문제 또는 아 이건 해도 해도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걸 공부하고 이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거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네 가지구나. 공부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딱 보는 순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쉽게 정답을 주기 위한 문제들 자살방지용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겠죠. 많은 노력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고난도 문제겠죠. 공부를 해도 못 맞출 수 있는 운에 맡겨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정답률이 20% 뭐 23% 나온다. 사실 선택지 5개 중에 찍어봐야 몇 퍼센트에요? 20%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23%라는 건 거의 확률 운에 수렴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내가 집중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버려야 될 단원과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3등급을 맡겠다. 또 내가 2등급을 맡겠다. 내가 1등급을 맡겠다. 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략에 맞춰서 집중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시험장 가서 뭐 어? 수능 전과목 만점 받고 올게요. 너 지금 몇 등급인데? 그럼 뭐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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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나와요. 야 그러면 목표를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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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고 오겠다고 해라. 갑자기 네가 수능 시험장 가서 만점을 맡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2등급을 맞아도 된다는 학생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가 나왔을 때 크게 긴장하지 않는데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물론 만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 만점을 맞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지만 한 문제가 좀 어려우면 어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스스로 시험장에서 당황해버리고 자기의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실현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즉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한데 실행도요. 그냥 나는 무슨 대학을 갈 거야? 뭘 몇 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90일이 남았다고 치자 그럼 30일 30일 30일로 나눠라 근데 나는 아주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하위권 학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 30일 동안 일단 개념을 공부한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개념을 끝내지 못한 나는 개념을 다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 30일 동안은 중간 난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중간 난도의 문제를 다 맞추겠다. 그럼 나머지 30일 동안 아 총정리하겠다. 이렇게 기획을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위권 학생들 같으면 근데 나는 중위권에서 상위권 정도 간다.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럼 일단 초기 30일 동안은 중간 난도의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반드시 푼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난도의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일 동안은 아 다시 개념을 총정리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최상위권 학생인데 나는 한 과목이 약하다. 그럼 나머지는 30일 동안 그냥 수준 유지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머지 60일간 뭐 하느냐 내가 취약한 단원에 고난도 문제를 푼다. 그리고 나머지 30일 동안은 수능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뭘 세워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나눈다면 한 달 단위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끊고 각 시기마다 내가 어느 정도를 완성해 놓아야 될지 어떤 걸 완성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노력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그럴듯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하지만 시간이 없을수록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하게 되고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계획 없고 방향성 없는 노력은 어디로도 여러분들을 안내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기간이 주어진 이 시기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여유를 갖다 나태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버릴 것과 챙길 것을 구분한 다음에 실현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행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D-98회를 앞둔 시점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